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햇빛 조지려고 안고 싶은데 생각보다 바닥이 차가운 것 같아 햇빛 조진나는 뭔 표현이에요? 꼬마는 나르가 가면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궁금한가봐 나르신 추우신가보다 저기 안 주저앉는거거든요 주진다 나르! 거기서 뭐해? 햇빛 조지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하다 하다 나르 꼬마 성대모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? 나르는 좀 더 그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? 하이톤의 쨍쨍거리는 목소리보다 난 저음으로 저음은 안그러잖아요 조지진 않잖아요 쟤는 원래 햇빛을 되게 좋아해 썬테넬을 즐기는 강아지 맞지 맞지 지루 네가 이런 모습 처음 봤어 날이 좀 따스해지고 여기 익숙...